NH농협은행이 2019 고객의 소리협의회 우수 제안고객 초청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일 NH농협은행 이대훈 은행장과 우수 제안고객 2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왔던 우수 제안고객 20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고객 제안 사항에 대한 개선 사례를 공유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NH농협은행은 매월 1회 실시하는 고객불만 제로회의에서 고객 제안을 검토하고 고객의 소리협의회를 거쳐 다양한 개선안을 적용해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